우리 모두 청바지 감사해 받겠습니다 막걸리는 참 돌아온 탕안을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부근함이 있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간식을 좀 먹어 보겠습니다 간식을 좀 먹어 보겠습니다 동시대 신라면을 만난 것은 저에게 참 고맙고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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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란 말이냐 여태까지 먹방 댓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왜 내가 당신 먹는 걸 봐야되지 부조리 연극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당신 먹는 걸 봐야되 저에게 참 고맙고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여태까지해서 오늘의 설명은 저에게 참 고맙고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몇 씩 9Be2 이만이 10시 1시 오늘의 설명은 아 왜 내가 당신 먹는 걸 봐야 되지 ? ? ? ? ? ? ?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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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눈이 나리진 않지만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생각이 됩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의 밤참 황홀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